아 근데 너무 좋다. 분위기 너무 좋다. 진짜 이거 여기 밤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. 약간 멀리 야외에 못 나갈 때 그냥 기분 내로 여기 오겠다? 그런 것 같아. 다 잘라져 있어? 응, 끝에만 살짝 달려있다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와 이거, 야. 야 이거 완전 뼈에 딱 붙어있네, 고기가. 먹는다, 먹는다, 먹는다. 60분, 시작. 부드러워. 아니 원래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잘 떨어지나 봐요. 너무 좋았어. 와, 아니 봐요. 좀 기다려. 조금 맛있다, 괜찮아요. 수다 양이 일단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얼마나 드실까? 제일 궁금하다. 맛있다. 수다 입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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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누구도 우리 영원들이 도와주지 않아. 아무도 안 말, 아무도 말이야.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, 이런 느낌. 근데 원래 그냥 분류가 되면 맛이 없다? 수량에 1번인 3번이 들어왔어요. 순양이 고통이에요. 와, 수량이는 거의 렌트 적으로. 와, 아미바영. 기쁜 사이 잘 닦아줬는다, 진짜. 암이 봐요, 와. 산적에 후회 같지 않았냐? 아, 진짜 여기. 아빠가 산적인데 그 집 막내딸. 임껍정 막내딸. 제일 잘 먹는 딸. 너무 맛있어 잘 먹으면 안 돼 불맛도 나지 않아? 불맛도 나고 뼈에서 분리가 딱 되는데 원래 그냥 분리가 되면 맛이 없다 원래 살이랑 뼈랑 좀 붙어있어 뜯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딱 좋아 부드러우면서 뜯는 맛까지 난 진짜로 복패 가서 풍력은 많이 안 먹거든? 진짜 맛있다 막 퍽퍽하잖아 퍽퍽한 게 하나도 없어 약간 분위기는 캠핑인데 음식 나온 거는 되게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레스토랑은 더 맛있는 거 같아 플레이팅 비주얼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체면을 안 차리게 된다 지금 상태 그냥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2 곰에 3 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